4. 3. 인기 서리원 요거트 그린티 서리원.. 서리원.. 아니야 서리원이야? 31이요? 31요거트야? 31요거트야? 아몬드봉봉 엄마는 외계인 오레오쿠키 나이스 롸하컴 아몬드봉봉 요거트 그린티 아이스크림? 넌 제일 좋아하는지? 새로운 베이컨 이름을 얘기하라고 이거 뭐야? 음식을 이거 아니 이거 커튼 캔디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아빠가 기억해서 다음에 사줄게 진짜? 안녕 수고히 시원한 dezerturb ad 신이네 많이 영상 찍고 이 게임은 초록색이 레몬 이 게임은 레몬입도? 레몬입도는 레몬입도 저는 레몬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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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뭐야.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나의 집을 가고 싶어요. 엄마는 외계인 네. 있어요? 네. 기억보시면 있죠. 엄마는 외계인? 뭐야? 못 먹어보기... 요즘 3개 고르시면 돼요. 슈팅스타 사람과 함께 사라지다. 맛있다. 아몬드봉봉 3개요. 네? 아몬드봉봉만 3개. 뉴 치즈케이크 하나랑 뉴욕 치즈케이크 그다음 너는 참 달고나 쌀떡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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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봉봉 네. 뉴욕 치즈케이크 네. 민트 초콜릿 치기 아몬드봉봉 1등 쫀떡궁합 그리고 뉴욕 치즈케이크 엄마랑 엄마랑 외계인 슈팅스타 쿠앵크 무조건 원래 정의는 엄마는 외계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요거트요 네. 엄마는 외계인 그린티 삽바다리요 삽바다리요 삽바다리요? 사랑의 삽바다리 우와 구경을 부르시네요 좋아하시는 3가지 맛 뭐 초콜릿 무스 1번 초콜릿 무스 어 뭐 있어 초콜릿 무스 제일 좋아해요 아니요 뉴욕 치즈케이크하고 네 난 그 2개 한 번 3가지 맛을 몰라요 아 이거 뭐 쿠키 미니터 오레오 쿠키 3개 난 초콜릿 무스 제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내장 사줄게요 아몬드봉봉 이게 초코나무숲 아몬드봉봉 두개에 초코나무숲 아니요 아아 그리고 미트초코 미트초코 미트초코요 미트초코요 저는 저는 맨날 항상 먹는거 초코나무숲이랑 엄마는 여기 초콜릿 하나 어디있어 3가지 모르셔요 네? 아 3가지에요? 네 아 전 항상 5가지만 먹어가지고 아 진짜 만보기 2개 해드릴게요 사주실거에요 네 민트초코 민트초코 3가지 모르셔요 슈팅스타 월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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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리즙 옛날사람이네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봉봉 그리고 뭐 아무거랑 뭔데 나서지 아몬드봉봉 야 안녕 고맙습니다 월럿초 내 전문이거든 나와봐 나 바로 다 걸을 수 있으니까 나와봐 아몬드 페인트 저는 레인보우 샤비트 두개 빨리 차례차례 어 차례차례 레인보우요 오우 진짜 저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봉봉 하나 골라줘요 레인보우 샤비트라니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이거 이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고르면 주는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놔주세요 출수도 있죠 그 아니요? 네 말을 이거 그거죠 스킬라베스 엄마는 아뇨 아뇨 엄마는 여기 아뇨 딸가봉이 그것도 있어요 그거랑 엄마는 여기 있는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응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나는 초코나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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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뭐죠? 바습기 쿠키 앤 크림하고 쿠키 앤 크림 쿠키 앤 크림 그리고 엄마 외계인 사랑에 빠진 달기 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저는 쿠앤 크랑 레인보우 자베트 쿠키 앤 크림 저는 레인보우 자베트 엄마는 여기인 체리 쥬빌레 좋습니다 하하하하 두사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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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몬드봉봉 세 번이요 두사랄 원래 블랙소르벨 라고 있는데 그거 제일 좋아해요 블랙소르벨? 네 그거 생일? 민초 그리고 저거 저거 피스타치오인가? 그거 세 가지 부르시면 아이스크림 불러 그린티랑 그린티 오레오 오레오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오레오 코디 앤 크림 네 초콜릿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몬드봉봉 믿고 무많은 외계인 초코 종류 좋아해가지고 초콜릿 무스가 없네 초콜릿 무스? 아니면 뉴욕 치즈케이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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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갑시다 초콜릿 무스가 없으세요 초콜릿 무스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몬드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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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골라야 된다고요? 네 배스킨라빈스 네 아몬드봉봉 뉴욕 치즈케이크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아몬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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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로아코 엄마나 왜 개인 베리베리 스토리베리 베리베리 스토리베리 아이스 로아코 아이스 크림 아이스 크림 아닙니다 고앤 테니 저는 그린티 그린티 그린티? 네 맛차 오 네 맛차 맛차 그리고 칸떼 안녕하세요 칸떼 저는 먹는게 있어요 그린티 그리고 체리 주빌레 나 코앤 크림 세개 그리고 엄마는 여기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